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금 2개 간장 사과 다진 바보기 Co금 2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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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흡수 이번엔 talk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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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튀김 아쉬워 물 물 bacill 고기 기다려 cio 밥 고기 기름 고기 새우 바삭 call. 올림질 소스. 아멘. 고소하고. 설탕 참기름 일반ayo, 치킨에 참기름, 참기름이 다소스 참기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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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젤리 놀아줘요 소개도 hir 은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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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어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둔 매운 특제 소스랑 여러가지 소스도 같이 먹을게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황토골비. 맛있게 먹겠습니다. gospel. 소스가 especial. 너무 맛있다. 고추냄. 맵다. 대파. 고추냄. 초콜릿. 부추냄. 왕도라. 고추냉이를 잘 어울렸어요. 고추냉이를 먹은 것 같아요. 고추냉이를 먹어서 더 맛있었어요. 맛있는데. 꼬도맛이 없었고. 마늘과 고추냉이는 정말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으러 간격하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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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맛있다. 고춧가루. 연어 덮밥. 연어 덮밥. 연어 덮밥. 덮밥. 연어 덮밥. 연어 덮밥.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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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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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내가 해?" 맛있다. 고추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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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은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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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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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은 연어 케이크 먹어봤는데요, 예뻐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덮밥까지 한번에 즐기기 가능 천사채는 씻어서 샐러드 만들게요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어 케이크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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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